일단 저희가 상상도하게 마지막 컨셉이잖아요 이번 활동 동안 어땠는지 한 명씩 소감 듣고 얘기해볼까요? 멤버들 한 명씩? 좋아요, 턱 되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떠난 결론 상상도하게 일단 어쨌든 노래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라테한테 약간 라테 뜻이 생기게 해주고 왔고요 맞죠? 맞아요? 예 맞아, 맞아, 우리 김수씨 되게 많이 듣고 노래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집단은 여기 대경음악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싸인하면서도 막 훔쳐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혼자 혼자 훔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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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패털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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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고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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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상상도하게 하면서 너무 새로운 라테의 아이들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능이 좋았고 우리라도 한 아로아로부터 조금씩 있는 동안 높여를 봐주면서 우리 가족들이 늘어나서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그쵸? 네 아로아로부터 계속 같이 할 거니까 너무너무 기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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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